한국은행이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의 주가가 실물경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4월 국내 경기 동향이 나왔습니다. 소비는 굉장히 좋았고요. 생산은 1.1% 감소를 했습니다. 당분간 아무튼 매크로 지수들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지표 나온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기저효과를 우리가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서 보는데 저는 요새 전년 대비를 안 보고요. 전 월 대비를 보는데 전 월 대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들 나온 게 이제 효과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 초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어떻게 계속 갖고 갈 거냐 하는데 어제 수출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수출이 지금 50% 넘다 그러다가 지금 45.6%인가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재미난 거는 수출이 잘 되면요. 코스피가 잘 돼요. 이 상승률하고 코스피 진행 방향하고 수출하고 아주 똑같이 지금 가기 때문에 통제적으로 보면 그것은 상당히 유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지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서 굉장히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고 등등을 봤을 때 조금만 여기서 조금 더 치고 나가면 되는데 수출이 잘 되면 국내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시에서는 하여튼 두 수, 세 수를 봐요.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완화 정책을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요. 이게 우리가 한 수만 꺾는 게 아니라 두 수, 세 수를 꺾어서 지금 수싸움이 가기 때문에 수출 잘 되면 우리나라 경기정만 좋아지고 그다음에는 완화 정책 가는 거 아니냐? 내일쯤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전월 대비로 보시면 조금 더 답이 쉽게 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새 지표들 많이 나오고 좋은 지표입니다만 전년 대비보다는 전월에 얼만큼 올라갔는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방향성을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자막에서 보는 것처럼 5월 달에 수출이 45.6% 증가했습니다. 32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했거든요. 수출 지표를 보시면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7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5월 중 최고치뿐만 아니라 500억 달러 이상이 3개월치가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멘텀을 탄 거죠. 그다음에 진짜로 좋은 내용은 뭐냐면 9대 지역의 수출이 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 회복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가고요. 특히 이제 지금 4월 달 이후로부터는 계속 40% 이상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에 발판을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 회복에 발판을 아주 든든하게 놓고 있고 V자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진짜 4%액이 그것이 꼭 우리의 목표치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기분 좋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들이 얼만큼 우리가 모멘텀으로 가고 국내 소비로 내수로 갖고 오고 그런데 이렇게 지수, 수출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지만요.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지금 산업별, 기업별 소위 말하는 불균형이 격차가요.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죠.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요. 결국은 제조업이 끌어졌으면 서비스업이 붙여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가 있죠. 접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접종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서는 미국하고 유럽은 35% 이상이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여건부터 여러 가지 마스크를 안 쓰느냐 하는데 아시아가 5.6%밖에 안 돼요. 아프리카는 1%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빠르게 접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굉장히 큰 관건이 달려 있고요. 최근에 JP모건이나 나온 데 보면 한국 분명히 4%대를 가는데 조건을 꼭 달았더라고요. 접종이 빨리 진행됐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필요 충분 조건이 돼 있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이 발표한 걸 보면 하반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피해보상금도 같이 아마 지불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지불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주다 보면 도대체 이 세수를 적자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원래 거두려고 했던 세금보다도 13조 원이 더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면 그게 딱 1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불하고 그러면 하반기 경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승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소비를 충분히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만 좋게 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세수가 높게 나오면 이제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들로 이것들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에서 벗어난 거고 그 이후에 쓰는 부분들은 기업이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지급을 하더라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정치의 계절이 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 뭐 티격태격할 시간이 없거든요. 조금 이 부분은 자제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진짜로 우리 배터리 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들어갈 돈을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간 17조 달러를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풀린 돈의 이 습격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거기 지금 더 쓴다는 거. 17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17조 달러죠. 뭐 금융위 2008년대 금융위기에 5년 동안 딱 3조 달러 쓰고도 큰 고생을 한 겁니다. 27조 달러 풀린 돈의 역습 이거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더 돈을 푼다. 이거는 뭐 경제학자로서는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음 띈 거고. 그렇죠. 이제 어음 돌아오는 거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라서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뭐 채권 발행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제서부터는 어음 돌아오는 거 결제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때 아닌가. 근데 이제 뭐 말씀 나온 게 한 말씀 드리면 17조 달러 풀렸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채무가 17% 오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게 금융위기로 가잖아요.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이것을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심지어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17조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쓴 그 수많은 돈들은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런 재원 지원금 그다음에 재정 지금들이 아닙니다.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해외 쪽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1시간 전 정도에 중국의 PMI가 나왔습니다. 52고요. 원래 전망치가 51.9니까 거의 전망치에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를 한번 조명을 해보면 중국의 5월달 들면서부터 제조업이 좀 준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조업 경기가 이제 피크를 좀 지나는 게 아닌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중국 통들한테 전화를 몇 번 돌려봤더니 다들 이제 공통된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은 기승전 공산당 100주년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7월달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버슈팅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걸 빨리 끌고 가는 부분. 그래서 사실 뭐 1, 2, 3월달에 나홀로 회복을 하면서 뭐 전세계에 대고 지금 뭐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홀로 쭉쭉 나가는데 어? 중국이 회복되네. 그러니까 무지무지만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백파이어가 있는 거를 강가를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막 약세로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약세로 돌아가면은 다른 뭐 모르겠지만 이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 뜨고 그러니까 어저께 부른가. 오늘부로 이제 또 지급준비율 금도 하고 이제 완전히 시장에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원자재 그 사이에 원자재의 가격 상승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현수에 대한 이제 뭐 어떤 재고를 확보할 그런 요령으로 1, 2, 3월달에는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4월, 5월달에는 지금 안 갖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뭐 이게 뭐 이런 얘기들을 몇 분이 하시길래 뭐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코로나가 좀 늘고 있는데 심천이 있는 광동성 중심으로 지금 퍼지고 있답니다. 거기 잘 아시면 뭐 화웨이도 있고 뭐 텐센트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고 있어서 진짜 중국이 말하는 7월달에 공상당 100주년을 뭐 찬란하게 치르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쓰는 부분들이 지금 오버슈팅 됐고 그것을 또 막아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7월달까지는 쭉 가봐야 어떤 상황들로 변질할지는 좀 보는데요. 괜히 유탄만 우리가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안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또 뭐 동조화율이 너무 뭐 싱글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지난달에 워낙 뭐 쇼커를 일으켜가지고 이번 달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데 고모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진짜 진짜 살 떨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냐하면 이제 내일 금요일 날 나올 고용지표하고요. 지금 물가지표 갖고서 6월 15일 16일 날 FOMC 회의가 하거든요.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갈 거냐 아니면 경제 회복이 더 빠르게 갈 거냐 이거 결정을 져줘야 되는 회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바탕을 해서 8월 달에 잭슨홀을 가서 테이퍼링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기억하시겠습니다. 지난달에 46만 명. 지금 원래 당초에 지금 100만 명 얘기했던 게 반투명이라고 했죠. 24만 명인가요? 네. 24만 명. 네. 24만 명이죠. 24만, 26만 뭐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상이 어떻게 되냐면 98만에서 210만이 지금 예상치고요. 그다지만 시장에서는 67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하도 세게 당해가지고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은 6.1%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저는 뭐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이제 4월 달에 그런 뭐 26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잠재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효과는 뭐 봤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꼭 미국 경제에서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한 뭐 80만 이상은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두 달 이상 이렇게 고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경기 회복 신호에는 아주 적신호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아마 나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올해 이제 7%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내부 목표를 이제 정한 것 같아요. 지금 6.8% OECD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7%를 가려고 그러면 고용 시장이 이제부터 열어주고 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방학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학기가 돌아올 때 학교가 다 오픈이 돼서 주부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지금 바이든이 갖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80만 정도를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나오실 때 네. 또 내기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80만 정도를 제가 기획을 해놓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원고원 고문이었습니다. 네. 오늘은